안녕하세요. 감자짱TV의 감자짱입니다. 오늘은 철원, 철원 한탄강에 다슬기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장을 갖추고 다슬기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다슬기 오늘 많이 잡아가지고 힐링하면서 다슬기 국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고입니다. 여기는 한탄강, 철원에는 한탄강입니다. 네, 한탄강에서 다슬기 잡아가지고 오늘 힐링하면서 제대로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대살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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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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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입해온. 자, 신입해온. 자, 오늘 우리 대살이 웰빙의 모임 오늘 다슬기 잡는 체험의 날입니다. 자, 오늘 안전하게 해서 다슬기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슬기 웰빙의 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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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수사진. 에이, 있어요. 물에 빠졌네. 아, 네, 회장님. 다슬기 좀 보입니까? 네. 보여요? 만세만 부리지 말고 물속으로 들어가요, 물속으로. 물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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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기벗. 물속으로 들어가시라고! 어, 허허허, 감수! 아이고, 기쁘고 손닮다. 어디, 어디, 어디. 자, 야. 여기 뭐 하나 걸컫뎅이냐 이거 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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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고라지 한번 찍어봐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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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 재밌다 재밌다 시원하고 저저저저 고문밥으로 고문밥으로 하나 하나 잡아먹어놨 양손으로 양손으로 잡아먹어먹 아저씨 가슬비가 바글바글해 가슬비가 바글바글해 가슬비가 바글바글해 가슬비가 바글바글해 장영옥 프로님 장영옥 프로님 2.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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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옥 프로님 신입 회원 신입 회원 신입 회원 신입 회원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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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 회원 네 신입 회원 학교 학교 아 2kg 쪼엄 안되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자 다음 자 김프로 김프로님 김프로님 김프로 여기 없는데? 오오오 3.94 네 3.9kg 3.94 만 올리면 몇 kg요? 4kg 되겠습니다 4kg 오늘 최 장원입니다 4kg 오늘 최 장원입니다 아이고 자 또 다음 탓 아이고 저 일단 꺼요 자 자 황프로 자 우리 저 황프로 저거 봅니다 와우 와우 야 요거 뭐야 이거 8.12kg 그 무거운 걸 들고 왔어? 장원 8.13kg 저 장원 와 8.13kg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었어? 돌이 들었네 돌이 들었어 8.13kg입니다 8.13kg 돌이 들었어요? 네 옥수수 삶을까? 네 먹어야지 자 간식 먹어야지 자 가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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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프로님 김프로님 예살입니다 하하하하 한장하네 아 여기 있습니다 한장하네 어머어머 진짜 구멍이 났네 국회 어머 8.9kg라든 돌을 가져왔네요 이분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분은 기숙이에요 와 구멍이 뚫렸어요 이야 이분은 희한한 사람이네 한껏 잡았네 다슬기 안잡고 돌만 잡았어요 이야 하하하 이분 아주 수석을 주워왔어요 수석을 콩대사리도 있네 콩대사리 와 콩대사리 콩다슬기 자 수석을 주워왔어요 어이구 수석 주워온 이분은 9kg 네 장원이지 뭐 좋아요 아 아 대사리 다슬기 잡았습니다 오늘 아이고 아 아 오늘 오늘 수확한겁니다 네 자 오늘 수확한거 네 오늘 4kg 4kg 잡았습니다 네 4kg 다슬기 오늘 네 오늘 4kg 4kg 잡았습니다 네 해감을 잘해가지고 삶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산소를 산소를 집어넣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이고 다슬기 아주 알이 아주 굵습니다 네 자 잘 해감해가지고 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약으로 먹는 약으로 먹는 다슬기 아 자 오프로님 아 오프로님 뭐야 이거밖에 안 돼 얼마 안 돼 1.3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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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 아 맞아 아니야 아니야 정확해 맞아 1.35kg 얼마 안 돼 1.35kg 뭐 잘못됐는데 좋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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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kg 5.3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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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kg 3.12kg 예 수고하셨습니다 2.35kg 2.35kg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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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1kg 네 아 오늘 2.35kg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래 아주 아주 지금 뭐 맛있네요. 다래가 아주 풍면입니다. 다래입니다. 다래를 이렇게 수확했습니다. 다래 맛있네요. 아주 맛있습니다. 다래. 다래의 열매인데요. 아주 아주 맛있네요. 지금 딱딱한 건데 익은 거는 아주 맛있습니다. 다래를 이렇게지 않네요. 저도 네, 아아아아악. 구조작업은 여전히 속도를 내리니 도착인 가운데 퍼진 가능성은 2차 피해의 공보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김경기입니다. 김경기